여러분, 드디어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별로 한 30점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을 어린 친구들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유스 앤 키즈,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기대돼요? To you, Y&K Friends, are you eager that Christmas is finally around the corner? 마음속으로는 기대되는 것 같은데, 과연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모르니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I'm sure it depends on what your parents give to you, that you'll be excited when you receive your presents, right?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moreover, the day of Christma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 for everybody. 어느 가정에 여러분과 같이 큰 기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느 일곱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Once there was a seven-year-old girl who had a huge expectation, desperately waiting for Christmas. 이 아이에게는, 또 이 크리스마스는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서부터 이 아이는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위시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While waiting for a couple of months, she had been itemizing everything she wanted to receive on her wish list for Christmas and her birthday. 한 어느 정도로 적었을까요? How long do you think this list could have been?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데뷔 빈티사님 우리 자녀분들의 몇 가지를 적었을 것 같습니까? 스무 개 또 다른 분들 한 몇 가지를 좀 적었을 것 같아요. How many items do you think your kids have written on the list? 레이퍼 용지 하나. 네, 좋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적은 리스트는요, 그 길이가 거의 자기의 키 정도를 적었다고 해요. What's surprising is this list that she wrote. It was as tall as our height. 네,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Her father was incredibly surprised by what she had done. 물론 생각보다 많은 물품들을 이 위시 리스트에 적어서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이 아이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면서 행동하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모습 때문에 놀랐습니다. Of course, he was shocked to see her lengthy list of gifts. However, her specific actions and motivation of waiting for Santa every day was just amazing. 우선 벽난로에 이 선물을 담을 수 있는 큼지막한 그 선물 양말을 아주 가지런하게 달아놓았어요. Yes, her stockings were hung by the chimney so that Santa can't miss her gifts. 그리고 산타가 오는 그 방향, 올 거라고 예상되는 그 통로에 있는 자기의 장략감이든 그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Anything that could distract or hurt Santa were put away so that he has no problems issuing her gifts.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이 아이는 그 미소는 점점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As the days passed by, she was thrilled and full of cheers, longing for Santa to come to her house. 여러분, 이렇게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So how do you feel about this girl's longing, waiting, and hoping for Santa to come?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귀엽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s I imagined about this girl and her actions, I couldn't help but to think how adorable this girl was. 그러다가 문득 저의 마음가운데 드는 또 떠돌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Then again, she reminded me of Jesus, the main character of a Christmas, and how we wait and long for him to come.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There's a faith that kids have. 이 믿음은 어릴 때서부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가 분명히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Most children believe that Santa brings gifts to the ones with great behavior. 마찬가지로요, 차원은 다르지만 그리스오이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look into John 3.16 and Romans 5.8.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faith.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믿음이에요. As you can see from the screen, John 3.16, Faith is the first faith that God sent Jesus, his only son, for us because he loves us.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찬을에 있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땠셨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지요.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이루어졌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야를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몬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 시몬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메시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들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약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이 시몬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바로 31절과 32절에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감격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셨어요. 바로 시몬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36절을 보면요.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했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부가 된 그 여인이 여인은 사회로부터나 경제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과부이들의 모습을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남편을 잃은 후 84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38절을 보면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 마침 성전에 기도하러 오게 됩니다. 평생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았던 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 이 아기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알았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나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할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과거에 오신 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지은 그날의 도적같이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앞에 오로 다가온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감사와 또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산타를 맞이하기 위해 벽난로에 선물 양말을 가지런히 걸어놓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similar to the little girl who was so excited to meet her stand-up hanging her Christmas tree and organizing everything that was in the way we should be alert stay awake with God's words and prayers with the Holy Spirit in us. 기도하겠습니다.